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스마트폰의 유용한 기능을 찾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경기도 부천에 사는 버블하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스마트폰을 새것으로 교체하지 않아도 새폰처럼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족이나 지인들과 소통을 할 때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하고 계실텐데요. 채팅방 안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만 지워도 스마트폰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삭제하는 방법은 채팅방에 들어가서 우측 상단에 줄 3개를 누르고 우측 하단에 보면 톱니바퀴 버튼이 보이시죠? 버튼을 누르면 채팅방 설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래로 내리면 채팅방 관리 메뉴에 채팅방 데이터 관리라는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사진 파일, 동영상 파일, 음성 파일 그리고 전체 파일 모두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카카오톡에 있는 사진, 동영상 정리가 다 끝나셨다면 다음은 사용하지 않는 앱을 정리할 차례인데요. 설정에 들어가서 화면을 아래로 내리다 보면 디바이스 케어가 보이시죠? 선택을 하고 들어가서 지금 최적화를 누르면 앱들만 따로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느려진 스마트폰을 정리해서 새 폰처럼 빠르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